오보이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오보이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컨셉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에 대한 주제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70명을 촬영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기분 좋게 되어가지고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촬영을 하셨대요 맞아요 꽤 됐죠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됐네 2년 정도 됐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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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쉬면서 또 스케줄도 하면서 다시 앨범 준비도 녹음도 했고 약간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 이거요 너무 닮았기도 했고 뭔가 되게 이 줄무늬 바지랑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닮았네 여기 사진이었어 저와 함께한 오보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